이 분야 좀 말씀하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우리나라에는 반도체 분야의 석학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네요. 제가 이제 카이스트의 김정호 교수님, 전기전자공학과 교수의 김정호 교수님이 글을 쓰면 항상 유심히 읽어보는데 AI도 인간의 꿈을 꾸는가 이거는 전반적인 내용보다도 오늘 내용의 중심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소위 생성형 AI에 대한 좀 이해도를 높게 하는 그런 거리이 있기 때문에 여기 가운데 그 글 가운데 몇 부분만 한번 여러분들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글의 제미나이 퍼플렉스티 AI 사이 퍼플렉스티 오픈 AI 사이 채치 PT 이런 걸 사용하지 않습니까 지금의 생성형 AI는 영화를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영화가 만들어진 과정을 지금 김정호 교수님께서 아주 쉽게 설명합니다. 오픈 AI 사이의 소라가 대표적인 동영상 생성 AI입니다. 주제를 플롬프트 문장으로 입력하게 되면 동영상을 만들어줍니다. 또는 사진을 입력하면 이것을 시작으로 동영상을 만듭니다. 여기에 음성, 배경음악, 효과음도 같이 만들어냅니다. 가까운 미래는 1시간짜리 영화를 1분 내에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도 최근에 클린이라는 동영상 생성 모달을 발표했습니다. 한 번의 입력만으로 초당 30프레임의 고성명 동영상을 최대 2분 분량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많은 그런 생성 AI의 바탕을 두고 글쓰기 생성 AI, 동영상 생성 AI, 그다음에 비서 생성 AI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러한 동영상 생성 AI는 기본적으로 변환 모델이라고 하는 생성형 AI를 기초로 한다. 여기 생성형 AI는 기초모델, 영어 표현은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파운데이션 모델에서 흘러나온 것이 변환 모델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 보면 단어사의 관계를 학습한 이후에 가장 확률적으로 그럴 듯한 단어들을 순서대로 쏟아내는데 이때 단어사의 위치도 학습해서 생성 시의 순서를 잘 지킨다. 그래서 생성형 AI가 글도 잘 쓸고 말도 잘한다. 여기서 생성형 AI가 출력, 아웃풋이죠. 출력해내는 것이 토큰이라고 하는데 이 토큰은 문자도 되고 음표도 되고 사진도 되고 그리고 그 여러 번 사진을 30장이나 60장을 연결하게 되면 영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상 생성형 AI라는 것은 그 이미지를 시간 순서로 여러 개를 합쳐서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어젠가 LG AI 연구원의 연구원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프롬프트를 입력해 가지고 LG화학의 포장지라든지 이런 것을 디자인해내는데 그러면 이런 것을 만들고 싶다 이렇게 문장을 집어넣고 프롬프트를 집어넣게 되면 이미지가 구현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미지를 이용해 가지고 다시 생성 AI를 이용해서 그 이미지를 가장 잘 설명하는 또 문장을 아웃풋 토큰으로 받아낼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 문장을 여러분 여러 개를 연결해내고 되면 짧은 동영상 광고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반복적으로 많이 사용된 단어들의 중요도도 같이 기록하는데 그 기억이 생성 AI 입력이 되고 이 입력을 바탕으로 AI 스스로 동영상을 만들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 동영상을 다시 메모리에 기록하고 주기적으로 스스로 학습하게 되면 AI도 사람처럼 늘 생각하게 되는 자의식 꿈과 같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그렇게 꿈이 인간만의 전유물이 아니고 AI도 인간 수준 이상의 인공지능을 말하는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범용 인공지능 혹은 일반 인공지능으로 발전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지금 한참 많이 사용되고 있는 구글의 동영상 생성 AI 모델이 어떤 게 있느냐 이렇게 AI한테 물어보니까 구글에서는 비오, 오픈 AI에서는 소라, 메타 구글에서는 지금 AI 비디오 생성 툴을 준비하고 있고 그 다음 중국 업체는 런웨이, 피칼랩스, 그 다음에 며칠 전에 소개했던 캔바 이런 데서 30초, 1분, 2분 정도의 동영상 같은 걸 만들어낼 수가 있네요 호기심 강하신 분들은 메모해 두셨다가 한번 들어가서 여러분들 시도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변한 모델이라는 것이 개념이 나왔기 때문에 김종호 박사님이 변한 모델을 영어로 트랜스포머 모델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제미나이와 같은 그런 소위 오픈 AI에서의 CHAT GPT 같은 것은 LLM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규모 언어모델, 라지 랭기지 모델이라고 하고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기본 모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변환 모델 이렇게 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기본 모델에서 응용한 것이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다르네요 변환 모델하고 변환 모델하고 오히려 기본 모델이 변환 모델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검색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런 게 나오네요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AI라는 개념이 가장 광의의 개념이네요 그 안에 머신러닝이 포함되고 그 안에 딥러닝이 포함이 되네요 머신러닝은 인공지능의 부분집단, 속하는 거네요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오늘 이렇게 정리하고 그럼 여기 우리 드라마 웨이히 cu 인공지능한 재미난 sebelum transfers 우리가 아기 가는 걸 감사합니다.